2023년 이케아에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게 폴리케 패밀리들이에요. 이케아에 오셨던 분들이 다 이걸 하나씩 사 가시더라구요. 이번에 꼭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게 장바구니인데 생각보다 너무 약간 짐꾼 느낌처럼 너무 컸고 일단 예뻐서 샀어요. 아니나 다를까 품절이더라구요. 발리에 온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제 신녀를 맞아서 이케아에 가려고 그 전날 신상품이 뭐가 나왔나 이케아 온라인에 들어갔는데 신상품이 1858개더라구요. 온라인으로 봤을때도 꽤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장바구니 한번 담아놨는데 이번에 꼭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게 장바구니인데 이 색시라 장바구니가 종류가 여러개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시리즈로 이번에 신제품으로 만들었던데 저는 이 중에서 이 앞에 이렇게 검정색 흰색 닷으로 되어있는 이 제품을 샀는데 요게 1500원 이에요. 다른 제품이랑 다르게 작으면서도 얕거든요. 얘의 실용성이 더 좋을 것 같더라구요. 보여드리면 요 그린색은 2900원 짜리고 조금 더 큰데 같은 색시라 패밀리에서 요 제품은 높이가 낮으면서도 어깨 탁 맬 때 보기 좋은 사이즈더라구요. 보시면 요런 사이즈 이게 오히려 활용도가 높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쓸 것 같아서 3개를 구입했는데 1500원 밖에 안되니까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거든요. 요거 이케아 파란색 장바구니 말고 요거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집의 메인으로 쓰고 있는 시계도 이케아 시계인데 걔도 사실 모던하고 깔끔해서 구매를 했는데 요 신제품으로 나온 얘도 되게 그 심플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디에 나도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 요 초가 무소음으로 되어 있어서 요런 쬐깍쬐깍 소리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도 어 되게 적합한 시계일 것 같습니다. 가격도 7500원 어 지금 이케아 패밀리 특별가로 해서 되게 저렴한 금액이라서 시계에 필요하셨던 분들은 요 플루티스 시계도 괜찮을 것 같구요. 요 프락타 요 카트는 이미지로 봤을 때는 되게 괜찮더라구요. 되게 귀엽고 깜찍하고 예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크더라구요. 요 이케아 가방이랑 같이 곁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어 생각보다 너무 약간 짐꾼 느낌처럼 너무 컸고 그리고 마감이 그렇게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에 비해 금액은 또 15,000원으로도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얘는 이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약간 색깔은 이케아 전용 색깔 쨍하고 예쁜 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초록색 콜렌더인데 보자마자 아 너무 예뻐가지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저희 집에 이케아 콜렌더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얘를 추가로 사지는 않았는데 콜렌더 없으신 분은 색깔도 되게 쨍하고 예쁘고 요 제품이랑 같이 구매하시면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더라구요. 요거 가격도 2,900원으로 되게 저렴해서 콜렌더 필요하셨던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요 꽃병이 예쁘더라구요. 얘도 신제품인데 요게 20cm, 12cm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사이즈를 이렇게 배치해도 되게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이 꽃병 장점이 꽃을 많이 꽂지 않아도 되게 예쁘더라구요. 요런 식으로 소량만 꽂아도 오히려 소량을 꽂았을 때 더 예쁜 꽃병이라서 집안 분위기를 살리고 싶을 때 요 U자형 꽃병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토끼는 5층 쇼룸에 봤을 때 딱 첫 번째 벽에 붙어있던 토끼예요.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좀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구요. 얘가 24,900원은 요 작은 그 오브제에 이 돈을 투자하기엔 좀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하진 않았는데 하얀 벽에 이 토끼 하나만 있어 되게 매력적이고 예쁠 것 같긴 하더라구요. 토끼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의미부여해서 토끼해라서 되게 사고 싶은 아이템이었습니다. 요 제품은 그냥 너무 예뻐서 샀어요. 너무 색깔이 예쁘고 이 약간 연한 에메랄드 색이 되게 매력적이라서 구매를 했는데 얘의 원래 용도가 그 수저통이에요. 수저통, 메인 수저통은 아니고 직탁에 서빙할 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미지처럼 나눠서 서빙할 수 있는 그런 가방 같은 건데 사실 얘를 이렇게 쓸 일이 집에 많이 없거든요. 손님이 이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짱구를 막 굴리고 있는데 여기에 막 아레카 같은 예쁜 식물들을 담아서 키울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뻐서 샀어요. 요거 강판은 제가 요번에 설에 갈비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정엄마께서 여기에 사과를 갈아서 넣어야 되는데 강판 어딨냐고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강판이 없어서 마침 이케아에 가서 이제 신제품에 강판이 있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굵게 뽑아내는 강판이랑 약간 즙처럼 뽑아낼 수 있는 강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뚜껑 이렇게 있는데 얘를 구매하고 집에 와서 아직 사용을 해보진 않았는데 하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요 높이가 뚜껑 높이가 너무 얕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갈다가 뚜껑이 확 열리면 큰일 나겠다. 조심히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그 매장에 보면은 요 약간 도시락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가 종이로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게 그래서 이거 찾으시는 분들은 되게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하브레호이 요 태블렛 홀더는 제가 인터넷으로 먼저 보고 어우 괜찮다 생각을 하고 매장 가서 보고 괜찮으면 사야지 했던 제품인데 제가 보고 반했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요 부엌에서 책을 올려놓고 볼 수 있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활용하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매장에 봤는데 요게 사이즈가 핸드폰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에요. 태블릿도 올려놓을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았는데 요기 보시면 요 부분 동그란 부분이 손으로 수동으로 쪼이는 부분이어서 2023년에 무슨 이렇게 수동으로 너무 수동이어서 가격 대비 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런 아날로그 감성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또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겠습니다. 주방기구 거리는 제가 인터넷으로 보고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지를 못 해가지고 결국 구매를 못 했거든요. 얘가 이제 구멍이 뚫린 그런 음식 조리기기들을 걸어서 놓을 수 있는 받침대인데요. 조리기구들이 디자인이 같다면 되게 깔끔하게 걸릴 것 같고 행주 같은 거 걸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온라인으로 보면서 하나 걱정됐던 게 조리기기들은 결국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 국물들이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얘도 본체도 다시 또 닦아줘야 되고 관리하기가 좀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제품입니다. 요건 제가 구매를 했어요. 노란색이랑 핑크색이랑 흰색도 너무 예쁘고 여기 나온 모든 색깔이 사실 되게 예쁘더라고요. 디자인 자체가 서로 다른 재질이 이렇게 쿠션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텍스쳐가 살아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처음엔 이 9,900원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고민이 되긴 했는데 지금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럽고요. 사실 쿠션만 바꿔도 집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노란색, 핑크색, 그리고 흰색까지 사고 싶은데 흰색까지 이 디자인이면 너무 또 너무 과할 거 같아서 흰색은 무지 느낌의 그런 커버로 구매를 했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얘를 인터넷으로 보고 새 차하는 용품들을 여기 넣어서 보관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가서 보고 괜찮으면 사야지 했어요. 요게 또 올리브그린 색이 매력적이기도 해서 구매를 해야겠다 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제가 제 기준에서의 치명적인 단점이 요 아래 구멍이 안 나있더라고요. 배수 같은 게 안 될 거 같아서 그 점이 좀 불편할 거 같아서 구매를 하진 않았는데 2023년 이케아에서 요 색상과 요 디자인을 조금 미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흡착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요 웨스탄의 의자는 제가 보고서는 금액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2만 원대 의자고 색상도 요즘 약간 이런 약간 컬러풀한 색상의 소품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인테리어용으로요. 흰 테이블이나 나무 테이블에도 다 어울릴 거 같아서 요런 의자 하나씩 두면 괜찮겠다 생각을 했고 매장에 가서 앉아봤는데 완전 막 편하고 이런 건 아니고 엄청 튼튼하고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포인트 주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품절이더라고요. 나도 되게 마음에 들고 괜찮다고 생각한 제품은 역시나 이렇게 품절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의자 같은 걸로 포인트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미루 품절이지만 이런 거 의자 하나 들으셔도 되게 저렴한 가격에 괜찮을 거 같습니다. 사실 요번에 2023년 이케아에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게 요 폴리케 패밀리들이에요. 보시면 이 거리식 바구니나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을 디자인을 했는데 제가 지금 요것들을 다 사왔는데 꽤 괜찮게 만들었더라고요. 요 거리식 바구니 두 종류랑 요 거리식 수건 진열대 이렇게 사왔고 얘는 사오진 않았어요. 후크 선반은 사오진 않았는데 다 너무 잘 만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요게 사실 이런 제품들 이케아 뿐만 아니라 다이소 이런 데도 많이 팔잖아요. 특징적이고 매력적인 이유가 요게 약간 메쉬 느낌으로 이렇게 라인 처리로 되어 있어서 요게 되게 집안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단점은 이게 구멍이 메쉬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건을 담았을 때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 거리식 바구니도 높이와 너비에 따라 이렇게 좀 두 가지 상품으로 나오는데 요 하나는 넓으면서 좁고 두 번째는 좁으면서도 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이즈 담고자 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물건을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제품은 요 선반에 컵을 놔도 좋겠더라고요. 요 깊고 좁은 폴리케에는 커피 캡슐을 놔뒀는데 딱이더라고요. 요런 제품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거리식 수건 진열대도 요게 색상이 흰색이다 보니까 부엌에 깨끗하게 잘 어울리고 약간 수건 거는 면적이 넓어서 얇은 수건이나 두꺼운 수건 상관없이 다 잘 걸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고무장갑을 걸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식 후쿠 선반은 제가 사지는 않았는데 얘도 국자 같은 것들 얘는 가로로가 아니라 앞뒤로 깊이 있게 걸 수 있는 선반이거든요. 구멍이 뚫린 그런 조리기기들을 걸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전반적으로 폴리케가 요게 화이트톤의 거리를 해서 수납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되게 유용한 아이템으로 잘 활용될 것 같습니다. 요게 단점이 있다면 이 스티커를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좀 종이 아니라 요즘 딱 떼어지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 주시면 공간의 빈틈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요 폴리케 바구니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케아에 오셨던 분들이 다 요걸 하나씩 사 가시더라고요. 저도 사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문어 인형이에요. 보시면 크기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고 요 문어 빨판도 되게 디테일이 이렇게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만들진 않고 되게 귀엽고 꼼꼼하게 잘 만든 제품입니다. 이케아 광명점을 갔는데 광명점은 이제 5층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 쇼룸에 첫 번째 쇼파에 요 쿠션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그런 한복 느낌이 나면서 잘 쇼파와 어우러져 있어서 요런 느낌 원하시는 분들은 이 쿠션 커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쿠션 커버 하나만으로도 되게 집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동양적인 느낌 쿠션이었습니다. 요 물비누통은 인터넷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급지고 예뻐서 오프라인에서 꼼꼼히 봤는데 예뻐요. 예쁘고 그렇긴 한데 이 가격이 좀 약간 합리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요 보시면 요렇게 요 세 가지 제품이 동시에 이제 신제품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액세서리통, 칫솔꽂이, 이렇게 물비누통 이렇게 세 가지를 사실 같이 써야 되게 예쁜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개를 같이 사면 너무 금액대가 높아져서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싸서 요 물비누통만 봤을 때는 상당히 마감도 괜찮고 예쁘다. 요번에 이케아에서 요 제품을 많이 미는 것 같더라고요. 올리브색의 쇼파인데 색상보다도 요 재질에 좀 신경을 써서 골덴 재질, 굵은 골덴 느낌의 한겨울에 되게 적합한 느낌의 쇼파를 여기저기 디스플레이를 해놨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형태도 1인용, 2인용 다양하게 되었고 이게 약간 모듈로 되어서 얘를 들면 요런 식으로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또 따로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이케아가 요런 걸 잘 하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런 올리브색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신제품으로 나왔어요. 요런 올리브색으로 된 다양한 소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쇼파 이렇게 1인용 올리브색 하나 두면 되게 포인트가 되고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대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 조명인데요. 요거는 테이블 같은데 올려놓는 용이고 요 같은 디자인 패밀리로 세워놓을 수 있는 스탠드랑 천정등 요렇게 있더라고요. 요 소재가 워낙 이국적이잖아요. 요거 하나만 두면 집에 분위기가 약간 그런 뭐랄까 발리에 온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되게 은은한 그런 부드러운 빛을 반사해서 침실이나 요런 데 두면 분위기를 살릴 수 있겠더라고요. 조명 찾으셨던 분은 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케아에서 워낙 좋은 상품들도 많이 만들고 해서 더 이상 뭐 나올 게 있을까 싶었는데 2023년 신상품 보니까 또 이렇게 칼을 갈고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케아에서 또 2023년에 예쁘고 새로운 제품들 한번 쇼핑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